자 안녕하세요 진쌩입니다 지금 나 여기 차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분봉날라 그래 자 또 떼받침 딱 됐습니다 분봉나는 장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딱 떼받침 분봉납니다 자 준비를 해볼게요 어디에 앉을까 엄청 궁금합니다 자ried 자 자 자 자 자 자 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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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20몇일이야 여왕이 엄청 궁금하죠? 지금 제가 이걸 이렇게 매달아 놓긴 했는데 과연 여기 들어갈 것인가 여왕이 지금 안 나온 것 같아요 여왕이 마지막 판에 나오거든요 보여주고 싶은데 여왕이 마지막 판에 나오는 거에요 포착 한번 해보세요 여왕이 마지막 판에 나오는 거는 포착 한번 해보세요 물기사다 아 많이들 아시네 워낙 벌풍이 벌이 많아서 안녕 일단은 보편적으로 다행히 분복이 나면 분복이 나면 보편적으로 이 근처에 먼저 딱 앉아요 정리를 하기때문에 요거 작가들도 못보면 분복나는 시간이 한평타임? 뭐 요정기밖에 안걸릴거에요 아마 분복 바로 날것에서 찍었거든요 지금 거의 8분 정도 지난거에요 분복이 첫번째 분복이 나면 그리고 보통 한 5일에서 7일 사이에 또 2차 분복이 됩니다 지금 저번에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넘어가는거 보고 6일 있다가 또 넘어가는거 또 봤어요 근데 뭐 저희들이 뭐 뭐라 강문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디있어 이게 혹시 저희들이 지금 한번에 앉아있네요 지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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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움직이네요 첫벌인데 첫벌 지금 많이 나온 그래도 한탑박 이상은 나왔네요 여왕이 겉에서 돌아요 동그랗게 뭉치죠? 여왕님 어두운 걸 볼 좀 보려고 했더니 얼굴 안 보여지죠 이거 봐요 30분 안에 이렇게 조용해지잖아요 여왕님인가 아닙니다 형님 이 앞을 좀 놔주면 좋은데 형님 이 앞을 좀 놔주면 좋은데 여왕님 들어왔다 들어왔다 여왕님이 수줍은 여왕님인가봐요 여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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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여왕님 여왕님 흰 Dreams 어려워 나오면 뭐하러 와 날짜리 뽀냐 여기 보이시죠? 여기 보이시죠? 이래 여왕을 잡아야 이래 여왕을 잡아야 넣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털고 다시 뗄게요 자 그냥 털어서 잡아뒀더니 들어갔나봐요 이제 쓱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옆에서 보시라 보시라니 들어갔나봐 보이시죠 뭐 이렇게 좀 놔두면 지금 알아서 조용히 들어갑니다 건드릴 것도 없고 아이고 잠시만 이렇게 일단 마무리 주면 될 것 같아요 저걸 passa는 걸까 이렇게 좀 놔두고 한번 조용히 주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갔나봐요 여러분들도 괜찮아요 아 아 감사합니다.